안녕하세요. 책다세 운영진, 국어교사 이유선입니다. 오늘 소개할 추천 도서 주제는 미리 보고 온 미래입니다. 미래, 과학, 이런 단어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로봇, 인공지능, 우주여행, 이러한 과학기술은 미래 세상을 더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책다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과학기술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볼게요. 첫 번째 책은 곽재식의 미래를 파는 상점입니다. 미래를 파는 상점? 제목부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네요. 2050년 미래, 동네에 상점이 생겼습니다. 미래 세상에는 어떤 물건이 유행할까요? 상점에 들어서면 로봇 점원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1층은 가전, 2층은 식료품, 3층은 자파, 그리고 계산대와 특별판매 코너까지 있네요. 신기술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과학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실현 가능한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작가가 예측한 세상을 바꿀 15가지 물건을 확인해 보세요. 과학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시작된 아름다운 과학 강연회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청소년에게 기꺼이 과학 강연을 기부하겠다고 자원해 준 과학자들이 있는데요. 특별한 재능기부 강연회 10월의 하늘입니다. 이 책은 10월의 하늘 10주년을 맞이하여 과학 강연 10개를 묶은 강연집이에요.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최신 과학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교통, 우주탐사, 공룡이야기 등 다양한 강연을 만나보세요. 우리의 과학은 어디까지 발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바이오닉맨입니다. 600만불의 사나이라는 옛날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불의의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는데, 인공장기를 이식받아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된 사나이죠. 만원경 같은 눈으로 멀리 있는 물체를 20배 줌으로 보고, 무쇠다리로 시속 100km를 달려 악당을 물리칩니다. 생체공학은 인간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뇌와 기계를 결합한 신인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뇌공학을 포함하는 생체공학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세요. 생체공학 분야의 미래는 곧 인간의 미래입니다. 네 번째 책은 로봇 수업입니다. 로봇은 미래사회 이야기라고 생각하나요? 로봇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게다가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로봇 소비 세계 1위 국가라고 하네요. 이 책은 다양한 각도에서 로봇 공학을 조망하고, 최근까지 이루어진 로봇 공학의 발달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로봇 자체가 아니라 로봇으로 인해 달라질 생활 속의 규범, 노동에 대한 정의, 학교에서 교육할 내용 등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수 교양이 된 로봇 공학. 이 책으로 만나보세요. 오늘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책 4번을 소개했습니다. 어때요? 읽어보고 싶은 책 골랐나요? 오늘 소개한 책들은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과학과 기술이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